자 이제 오늘부터 이수 스페셜티케미컬을 여러분과 함께 조져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은 이제 뭐 이수 스페셜티케미컬 같은 경우가 오늘 처음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여러분들 이수화학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한번만 설명드릴게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부각받으려고 이게 부각받은 이유 자체가 이수 스페셜티케미컬이 가지고 있는 사업부 때문에 부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수화학은 얘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빠져야 돼요 다시 주가가 그래서 빨리 이수화학에서 일로 들어와야겠죠 이수화학은 아무리 석유화학 쪽으로는 좋지만은 이수화학의 본 자리는 여기입니다 항상 다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케미컬은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 종목이 이제 해지가 되면은 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부양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보세요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위험 해제 됐는데 결국 보세요 제자리잖아요 그럼 이수 스페셜티케미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세력 작전주 세력 매십주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주가도 상당히 어떻게 된다? 높은 주가다 이제부터 단타로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세력들도 지금 빠져나가는 구간이 있죠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다들 개인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지금 시세를 좀 다시 횡보 좀 하다가 내려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새로 상장한 기업 같은 경우 꿈비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쭉쭉쭉쭉 가고 있다가 여기서 횡보 며칠하고 다시 하락 스페셜티케미컬도 탔잖아요 상장이 새로 되고 나서부터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일어난 후에는 이제 테마에 부각을 받아서 한 번 더 올려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솔직히 심오한 종목이에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건드실 때는 지금 여기 여기에 있는 매물대 여기 있는 분들이 던질 거란 말이에요 분명 천천히 지금 던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원래 여기 있는 매물대가 안 찍혀 있었어요 여기가 매물대가 거의 주로 다 이루어지고 여기는 매물대가 여기까지 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런 거 수급을 항상 그래서 제가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뭐로 말해요? 수급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부터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수 스페셜티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마 내일도 한 번 빠질 확률이 높긴 할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수급표로 볼 때는 오르면 다행이지만은 지금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거에 개인들의 한 번 더 저가 매수 심리를 올리기 위해서 주면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켰다 한들 결국은 한 번 더 때려 박으면서 횡복을 할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분할 매수 전략을 하면서 비중 조절 잘 하면서 단타로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사셨다 시초가에 그러면은 얘가 오르던 떨어지는 둘 중에 한 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30만원 초반 때 거의 30만원 가까이 될 때 한 번 매수하면은 분명히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한 5% 다시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얼마나 먹고 나온다? 2에서 3% 먹고 나온다 이거는 떨어졌을 때 얘기고 올랐을 때는 그대로 타고 올라갔다가 한 3, 4% 먹고 빠지시면 됩니다 얘는 다시 여기 가기 정말 힘들어요 지금 당장에는 왜냐면은 여기 있는 매물 세력들 매물이 얘들이 한 번 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없어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어차피 제가 오늘부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얘로 수익 먹고 자 원로 EV로 같이 수익 먹으면 되죠 이제 두 개를 투투에 가면서 수익을 둘 다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계속 이제 꼭 챙겨주시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수매도 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놨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매매방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매수매도 함께 하시면 돼요 EV 첨단 소재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좀 나눠놨습니다 방을 무튼간에 이제 웬만하면 방이 들어와 계세요 이제 얘도 단타로 진행하면서 수익 한번 제대로 뽑아서 빨리 우리 한국 떠야 될 거 아닙니까 한 5억에서 15억만 모으면은 동남아든 뉴질랜드든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돈 그리고 요새 아일랜드가 뜨더라고요 저도 빨리 모아서 이제 해외로 나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자 위에는 제자라모 있죠 여기에 간단해요 자 이수 이수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제 제가 확인하고 카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당장 내일부터 아침 9시부터 언제부터 9시부터 3시 30분 장마음까지 함께 이 종목을 조지면 됩니다 자 하루 등락폭이 거의 15% 가까이 돼요 지금 이러면은 단타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죠 자 분명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오늘만 해도 몇 번의 매수기가 있었냐 자 한번 아 이거나 이구나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한번 두번 두번 정도 있었어요 지금 매수 할 수 있는 기회가 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여기서는 깔끔하게 요거는 뭐 기회라고 보기 보다는 솔직히 이건 좀 동향 보고 판단하고 여기서 좀 젓가락으로 해서 여기까지 한번 먹고 한 2% 먹고 빠진 다음에 여기서 먹고 한 3번 정도 있었네요 오늘 무튼간에 예 아까 제가 우리 EV 기조방이 있던 계신 분들은 제가 이주 스페셜티 케미컬을 제가 한 오후 한 점심 먹고 나서부터 수급 보고 한정 담아서 이제 한 34만원 정도에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드신 분들은 한 뭐 한 7% 수익 났죠 7% 정도 수익 났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고 여튼간에 자 이 예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세력 매집주로 보셔야 된다 전 때에는 사업성 하나 우리나라 유일의 뭐 전고채 시원료 사업을 하고 있다 한들 당장에 아직은 수익성으로 볼 때는 시총 2조까지의 가치를 끌어오르지 못한다 맞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고 얘가 처음 나오자마자 이게 좀 확실히 제대로 이거 부족받았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제대로 끌었다는 거죠 이거는 뭘 뜻하냐 여러분들 돈 가지로 올라고 또 여기 뒤에 누가 있다 정치인들이 있다 정치인들이 이 수익 다 가져갔을 거예요 여기 있는 차명 계좌들 다 정치 자금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돈 다 빨라 갖고 와야죠 언제까지 정치인들한테 돈 뺏기고 있을 거예요 나란일도 안하는 새끼들한테 진짜 정치하는 새끼들은 진짜 흔히 말한 극혐 정말 혐오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내일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시초가 매수는 저는 좀 추천하진 않아요 시초가 매수는 추천하지 않고 아마 한 10시 11시 정도에 좀 제가 신호를 드릴 건데 점심 먹고 오후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빨아 볼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도 우리 함께 EV처럼 한번 수익 제대로 먹으러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20만원 초반까지는 이제 야금야금 떨어뜨리는 각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단타로 수익 범위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제 카톡방 들어와 계시고 카톡방 진짜 힘들게 들어오기 힘드신 분들은 아침마다 시나리오 받으세요 시나리오 저에게 EV처럼 시나리오 받으시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제 아침마다 또 시나리오 보내드릴 거예요 그날은 어떻게 할 예정이고 이대로 이제 매매를 진행할 거다 라고 아침마다 시나리오 보내드릴 거니까 카톡방 못 들으신 분들은 자 이수 문자 이수하고 문자라고 네 글자 이수 문자 네 글자 적어서 어 이제 이수 문자 적어서 네 글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침마다 8시 50분경에 장전에 시나리오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들으면서 오늘은 어떻게 단타 진행할지 자 이걸 꼭 확인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다가 부가 받으면은 그대로 홀딩 할 거에요 수금 몰리면 자동으로 갈 거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수금만 잘 보면은 주식은 성공한다 왜냐 우리나라는 작전이 판치고 세력이 존재하는 똑같은 시장이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카톡방에 못 들으신 분들은 웬만한 문자라도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아직도 RSI가 계속 과매수관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죠 항상 말씀드려요 이거랑 이제 이거랑 이제 수급표 이것만 보시면 되고 우선은 이제 키움 현재 보면은 여기 매수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매도가 더 많습니다 이거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 체결강도가 80까지는 올라와 있다 한들 이거 최근에 장마감 전에 올린 거기 때문에 체결강도가 떨어져면 보세요 지금 다 80대까지 떨어져요 이거 보면은 계속 내려 볼게요 이거 어디까지 내려갔대 이거 아무튼 이제 시간이 저 제가 밀수로 그렇게까지 세게 부과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거 한 2시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시네 그때 체결강도가 70대인가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최근 장마감때 이제 게임부들이 추경매수로 들어온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걸 또 이제 넘겼으니까 이제 좀 수익실현 하면서 내일도 좀 더 양을 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위험종목으로 해제가 되더라도 주가는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이수 스페셜티 키비컬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처음 영상 올리죠 처음 영상 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 하나씩 보시면 되고 EV랑 같이 해서 내일부터 제대로 조져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방 꼭 다들 입장에 계시고 자 위에 있는 제자 여러분 이수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죠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같이 매매를 진행하면은 어떻게 된다 3일만에 3일만에 주식이 쉬웠어 라는 말을 제대로 나올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카톡방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수 문자 네 글자 적어서 저에게 남겨주시면은 아침마다 시나리오 보내드릴게요 자 다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내일 또 우리 세수 수익 제대로 봐야죠 오늘 EV로 수익 많이 보셨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제대로 빨리빨리 돈 벌어서 해외로 나가 준비합시다 다들 오늘 고생하셨고 다들 오늘도 푹 쉬고 내일도 파이팅 할 수 있게 에너지 충전 잘하시고 휴식 잘 취하시고 내일 밝은 모습으로 저는 카톡방과 아침 시나리오 문자로 인사를 드리면서 내일 점심 안으로 영상 한번 장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